아니 아니 재희야 그래서 밖에 왜 불러내는데? 내가 오빠한테 얘기할게 했는데 너 난 승부랑 사고쳤어? 정우 동생 생기는거야? 내가 운전을 안 한지 7년 됐잖아 7년 됐다고? 왜 그동안 운전 한 번도 안 했어? 그래서 운전 연수 한 번 아까 나한테 조용히 엄마 차 끌고 나가자 이게 뭐야? 티볼리? 엄마가 알면 큰일나 너 저기 사고 나면 어떡해 오빠가 알려주는 거니까 가족끼리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너 뒤질 수도 있어 기초적인 건 알아? 알지 사고 나면 너 진짜 장난 아니지? 저 지금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 알지? 아니 한번 해줘 진짜 할 줄 안다 그랬다 한번 해 나 금방 배워 아 잠깐만 잘 할 수 있지? 자신 있어? 아잇 걱정 말아 일단 시동 키는 방법 알지? 시동 알지 한번 켜봐 스타트 멍청 왜?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눌러야지 버튼을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눌러야지 오케이 오케이 아잇 귀여워 야 브레이크랑 너 엑셀이 뭔지 알지? 브레이크 왼쪽 엑셀 오른쪽 그리고 야야 발 두 개로 하는 거 아니다 오른발 하나로만 하는 거야 어? 왜 안 꺼져? 어 여기를 일단은 한 바퀴 한번 돌아보자 가볍게 그러면 얘를 일단 뒤다 놓고 뒤가 어디야? 어 됐어 뭐야 항상 브레이크 밟아야 돼? 브레이크 밟아 자 엑셀 밟으면 아 천천히 천천히 나 이게 안 익숙해서 그렇지 7년만이니까 응 핸들을 이렇게 부드럽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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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려 돌려 우리 애만 두고 이렇게 갈 수 없다 어 나도 아직 결혼해야지 어 이제 나가볼까? 오케이 어 여기 덜 기덕? 아 왜 5키로로 가지? 이거 진짜 좀 과 미쳤어 왜 5키로로 가 아 이거보단 좀 밟아도 돼 이거보단 밟아? 어 아 이제 10키로야 우회전 깜빡이 멍청아 왜왜 뒤에 아무것도 여기 그냥 우회전 하는거야 이제 간다 이제 간다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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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한 번 더 아니야 아니야 직진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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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신호등 볼 줄 알지? 응 자선변경 할 때 사이드미로 봐야 되고 이렇게 봐야 돼 당황하면 사고난다 아무것도 건드리지마 더울 땐 어 내가 할게 에어컨 내가 다 켜줄게 지금 더워? 커피 없어? 정신나 핸드폰은 음악 안 틀어? 헝글이 정신으로 해 헝글이 정신으로 해 아 이거 가는거 아니야 멍청아 직진풀이잖아 이거는 그냥 녹색불 가기만 하는거 앞에 좀 붙어줘 빨리 좀 가 앞으로 좀 더 더 더 너 이러다 앞에 차 박는다 차단병이 언제 하려고 언제 해 지금이지 아니야 차 지나가 아니 뭐 언제까지 기다려 야 왜 멈춰 이러다 다 기다리겠어 양고 지금 이 차 기다리고 양고 양고 지금이야 지금 가 그렇지 밟는거 하나 또 자신감있게 밟네 점점 감 좀 찾아가고 있지 오케이 그렇지 여기서는 그렇지 스무술 스무술 오케이 오케이 이제 이따가 저기서 오른쪽 길로 빠질거야 알았지 오른쪽? 응 이제 곧 이제 곧 준비를 해야지 잠깐 오케이 간다 여기 까지 같이 그 다음에 아니 아니 잠깐만 멍청아 지금 가라고 지금 우회전하라고 지금 일단 가 계속 가야돼 일단 가자 어디야 차선이 없어 아니 지금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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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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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춘천가는데? 춘천가는데? 진짜로? 어떻게해? 어? 어떻게해? 이 길이 아니네 왼쪽으로 빠져야돼? 아니 왼쪽 빠진게 없지 오른쪽으로 여기 좀 멀리 가는덴데 어떻게해? 오른쪽으로 그렇지 됐어 우와 너무 액셀 한번봐도 돼 하 하 하 하 지금 빠져야돼 딸깍 딸깍 야 사이더매를 좀 보고해 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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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린이 보호금은 몇 킬로로 가야돼? 그렇지 10킬로로 가는걸로 봐야 스탑 됐어 자회전 앞에 지금 자란이들 가져가 자란이들 자란이들 이 사람들 왜 여기서 타고 그러니? 30킬로 구간이면 그래도 20킬로는 가져야 돼 그래야 뒤차가 너한테 화를 안내지 마침 20이야 그렇지 자 이런 데는 우회전할 때 왼쪽 차를 잘 봐야돼 알았지? 여기? 어 오는 차들 같은 거 됐어 슬슬 우회전 슬슬 준비해 슬슬 그렇지 가 그렇지 안온다 지금이야 지금이야 잘 봐 그래도 됐어 지금 가면서 너도 스피드를 맞춰줘야 돼 이럴 때 같이 스피드를 맞춰줘야 돼 그렇지 바로 왼쪽으로 좌회전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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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후면주차 할 줄 알지? 후면? 어 후면주차가 그나마 쉬워 일단은 뒤에 놔야지 뒤로 뒤로 놓고 여기다 주차해보자 여기다가 운전연수 배울 때 어디에 맞추라 했지? 어깨선 어깨 어깨선 어디에 맞춰? 어? 어깨를 어디에 맞춰? 그건 나도 기억이 안해 그랬던 기억이 있어 그치 그 다음에 여기를 후진으로 바꿔 후진이 R이잖아 R 그렇지 맞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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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돌려 그렇지 돌려서 뒤로 놓고 살짝 맞추고 여기다 놓고 다시 후진 그대로 피해놨어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? 딱 피해 놓고 와 땀 엄청나 나는 내가 보기에는 아직 장거리 갈 정도는 아니야 나는 기타 타야겠어 그리고 이거 엄마한테 빌려온 거잖아 기름도 넣고 세차까지 해드리자 네 돈으로 네? 오빠는 코로나 때문에 전혀 없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손 세치하라 그런 정도만 이제는 너한테 운전을 못 맡기겠어 가져간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 여러분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간이 왔습니다 광고 타임 에어로 코스메틱 그 회사에서 나온 건데 이제 워시 왁스 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정제랑 왁스를 동시에 하는 그건데 일단 이게 뭐 좋은 점이 오바마 대통령 전용기에 썼던 거래 또 이제 뭐 세정 효과도 있고 왁스 효과도 있는데 이제 벌레 제거에도 좀 도움이 되고 그리고 변색 안당한 거 물때 제거 어 이런 거에 되게 좋대 내가 진짜 이거 오늘 제대로 써보고 괜찮은지 솔직하게 얘기해 볼게 집사 같지 않아? ㅋㅋㅋㅋㅋ 이게 뭐냐 마른 표면에 해도 되고 물이 모든 표면에 해도 돼 자기 세차 해본 적 있어? 처음이야 태어났어 없는 거 같아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 병빨 나기 시작하는데 점점 반짝반짝해지고 깨끗해지니까 기분이 좋아진다 어 그러니까 이게 그 중독이 있네 쟤 그리고 너 아마존이 뭔지 알아? 알지 그 니가 생각하는 그 악어 있는 물 말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알지 이게 아마존 닷컴에서 1위 한 제품이래 왁스 중에 어 여기 왁스 뭔지 알지? 머리에 발... 그 가수 말고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거 아니야? 그 가수 말고 쟤 어때? 오빠가 니 한번 해보라고 넘겨준 거야?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야 꼼꼼히 그렇지 꼼꼼히 왁스 작업을 한 30분 넘게 해서 완성을 시켰어요 굉장히 빡빡 어 저희 아줌마 좀 똑바랑 주네요 광팔 보이지? 응 어 또 화장 지워졌거든? 거울 한번 봐 ㅋㅋㅋㅋㅋ 와 광 장난 아니다 화장을 고칠 수 있을 정도 이게 그 자외선 차단까지 돼가지고 변색에 그렇게 졌나 봐 변색 안 되는 거예요 차도 색깔 오래되면 변색되는 거 알지? 햇빛에 그래도 오늘 여동생이랑 와이프랑 나와가지고 이제 엄마 차 또 새차까지 맞췄는데 즐거운 하루네 진짜 지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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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중한잔 하자 아 가자 지희야 fifth frak 전 니 지금 천 주 Data Sn 먼저 閑 손 davon 미 mes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